자, 오늘은 반대 한자를 한번 배워볼까요? 한번 따라해보세요. 더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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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는 덜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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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개 열개 열개의 반대는 뭘까요? 다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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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벼울경 가벼울경 반대는 무거울중 그렇죠? 무거울중 무거울중 높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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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을쳐 낮을쳐 공변딜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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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공적일공자에요. 공적일공 공적일공 반대는 사사로울사 사사로울사 다른 말로는 사적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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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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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는 오늘날이란 뜻이지요? 반대는 해보세요. 옛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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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녁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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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는 북녘 북 북녘 북 북녘 북 북녘 북 딸 북 안내 안내 반대는 바깥, 바깥, 바깥 외 바깥, 바깥 외 바깥외 늙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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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는 절물소 절물소 젊을소 호단 반대는 협복 그래서 단수 복수 들어봤죠 동역동 반대는 선역서 밝을 명 반대는 어두울 암 근본본 반대는 끝말 합해서 본말 이렇게 말해요 스승사 반대는 제자제 제자제자는 아우제자라고도 하지요 먼저 선 반대는 뒤후 오를 시 오를 시 반대는 잘못비 잘못비 자를 그를비 라고 해요 그를비 그를비 그래서 옳고 그름 이렇게 말하죠 이거를 시 비 라고 말해요 갈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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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는 올래 올래 가고 오고를 왕래 라고 하죠 네 그늘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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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는 볕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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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해서 음양이라고 해요 그죠 네 이로울 리 이로울 이 이로울이 이로울 이 반대는 해로울 해 해로울 해 해로울대 해로울 해 해로울 해 nuisa nuisa 할래는 손 whonst of 누æ 그것은 반대는 손 아래 누이매 그래요 누이매 누이매 합해서 자매라고 해요